안녕하세요. 먹티 조사원 백아스입니다. 이번에 말씀을 드린 먹티 사이트는 롤페이라는 곳인데요. 먹티 내용은 100만원 충전 후에 바카라 베팅을 하고 환전 신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롤링 더 채우라고 하더라구요. 다시 채우고 재환전 신청을 하니까 3시간 넘게 환전 안 해주다가 결국에는 아이디 차단시키고 먹티를 합니다. 애초에 먹티를 할 거면 롤링을 왜 더 채우라고 하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. 그냥 먹티를 하기 위해 만든 곳이니까 이용은 절대 하시면 안되구요. 다른 안전한 곳 찾으시길 바랍니다. 찾기 힘드시다면 저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래요. 안전한 곳 찾아드릴게요. 먹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조사를 이어가겠습니다.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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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